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랜드러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입니다. 현재 이 차량은 2016년식으로 약 15만 9천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요. 단순 기원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 바로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차량의 하부로 이동해서 꼼꼼하게 점검해보실게요. 네,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먼저 보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차량은 6.26mm로 약 80% 정도의 트레드 보이고 있고요. 자리 이동해서 좌우측 편바모 보겠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바모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편 쪽도 보시면 역시나 좌우측 편바모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차량 하부 점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머플러 부분 보실 텐데요. 현재 열의 우연 변색과 살짝의 보실 정도만 보여지는 정도로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보여지고요. 이어서 왼쪽 뒷바퀴 보겠습니다. 네,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형가장치 쪽 쭉 둘러보셨을 때 부식 진행된 부분 없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 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쭉 해서 오른쪽도 보겠습니다. 오른쪽도 왼쪽과 동일한 상태로 유격이나 이탈 전혀 없고요. 전반적으로 주행거리 대비했을 때는 아주 양호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디프레임 부분 보실 텐데요. 양쪽 모두 언더코팅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양호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엔진과 미션 쪽 미세누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엔진 쪽 보시면 마감 처리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 미세누유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 옆쪽에 미션 쪽도 현재 미세누유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바퀴 보실 텐데요. 이쪽은 조수석 쪽이고요. 현재 등속 조인트 찢어지거나 터진 부분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로 주변부 볼 조인트를 비롯한 기타 장치들 유격이탈 전혀 없이 깔끔하게 체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쪽 보겠습니다. 운전석 쪽 등속 조인트도 아주 말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볼 조인트를 비롯한 기타 장치들 유격이탈 전혀 없이 깔끔하게 체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바로 보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5.78로 약 55에서 60% 정도 트레드 남아있고요. 정본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머 없이 깨끗한 모습입니다. 반대편 쪽도 보시면 역시나 좌우측 편마머 없는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저와 함께 랜드러버의 디스커브리 스포츠 차량 아래쪽 하부 쭉 둘러보셨는데요. 현재 이 차량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했을 때 아래쪽 하부 전반적으로 오수합니다. 현재 네쪽 타이어 모두 좌우측 편마머 없는 아주 말끔한 상태로 현재 주행하시기에 아주 적정한 상태 보여지고 있는데요. SUV 희망하시는 고객님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형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 보겠습니다. 네, 현재 엔진 쪽 고정코드 없음 확인되셨고요. 현재 옆쪽에서 실시간으로 엔진이 구동 중입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데이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현재 그래프 일자로 쭉 잡음 없이 진행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션 쪽을 빠르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 쪽도 고정코드 없음으로 현재 스캐너 진단상 정상 차량 확인되셨습니다. 네, 다음은 엔진 룸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상품화 작업 완료된 차량으로 엔진 룸 내부 아주 말끔하게 청소 완료되어 있고요. 이어서 엔진 오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로 인수하시자마자 엔진 오일 교체를 권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위쪽에 브레이크 오일 상태도 보겠습니다. 네, 현재 브레이크 오일은 아주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리 이동해서 좌측에 냉각수 통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이쪽에 냉각수 통이 위치해 있는데요. 안쪽으로 보시면 아주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엔진 오일만 한번 교체하셔서 주행하시면 되는 상태로 전반적으로 엔진 룸 내부 아주 깨끗합니다. 네, 그럼 실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쪽에 실 주행거리 약 15만 9천 키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기타 경고 등 전망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 차량 내부 옵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쪽으로 보시면 2채널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옆쪽에는 ECM 눈미러, 그 옆쪽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오셔서 후방 카메라 바로 보겠습니다. 네, 현재 후방 카메라 아주 반응 속도 빠르게 동작되고 있고요. 쭉 내려오시면은 이 차량은 현재 전좌석 열선 시트 사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아래쪽에 오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현재 4가지의 주행 모드도 설정해 보실 수 있겠고요. 쭉 내려오시면은 변속기가 기호봉 형태가 아닌 조그나열 형태로 돌리시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핸들 쪽 보시면은 앞쪽에 버튼 시동 위치에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패드 쉬프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이 운전석 쪽에는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옆쪽 조속도 동일하게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모두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내부 컨디션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시트 쪽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는데요. 현재 이 차량 연식 대비 주행거리 좀 있는 편이지만 시트 상태는 아주 말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과 대시보드 쪽도 쭉 이렇게 둘러보셨을 때 스크래치 있거나 깨진 부분 없이 아주 말끔하고요. 센터페시아 부분도 지워진 버튼 하나 없이 말끔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핸들 쪽도 이렇게 보시면 사용감 그리 많지 않은 상태로 앉아보셨을 때 훨씬 더 쾌적함 즐겨보실 수 있는 차량으로 SUV 구입 희망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내 둘러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외부 쪽 보실 텐데요. 먼저 보내 쪽 상태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인 쪽 보시면 술마크나 스톤칩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는데요. 주행거리 대비해서는 아주 깨끗하게 관리된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주 고급스러운 그레이 컬러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셔서 그릴 부분 보시면 스크래치 있거나 깨진 부분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쪽에 헤드라이트 부분도 아주 맑은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옆쪽으로 넘어가서 휠 컨디션 바로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위쪽에만 살짝 스크래치 느껴지는 정도로 전반적으로는 양호하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외부 쪽에 사이드 미러 쪽 보시면 스크래치 있거나 깨진 부분 전혀 없는 깨끗한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좌석 도어와 뒷좌석 도어 쪽 현재 돌티미나 문극현상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그레이 톤 색상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 쭉 해서 뒤쪽 후반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테일램프도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한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아래쪽 하단 범퍼, 금가거나 깨진 부분 전혀 없는 아주 말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대편 보실 텐데요. 반대편 휠은 훨씬 더 깨끗합니다. 이쪽에 살짝의 미세한 스크래치만 느껴지고요. 아주 A급의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좌석 도어와 앞좌석 도어 쪽에도 돌티미나 문극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랜드러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 쭉 둘러보셨습니다. 현재 이 차량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해서 내외관 모두 아주 A급의 상태에 보여지고 있는데요. 직접 탑승해 본 결과 훨씬 더 쾌적한 느껴질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보다 관심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쪽 실차주 번호를 통해서 좋은 선택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